0848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bh 글로벌입니다. tbh 글로벌 은 은 동산은 2000년 12월에 설립되어 2005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함 의류 사업, 임대 사업을 영위함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 마인드브릿지, 여성 의류 브랜드 주시주디 및 캐주얼 브랜드 베이직하우스 등 3개의 직접 브랜드를 운영함 2022년 초 영국 브랜드 아쿠아스 큐텀, 오쿠아스 큐텀, 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후 국내 홈쇼핑 최초로 여성복 라인을 런칭하였으며 그 외에 라이선스 브랜드를 일부 추가 운영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01년 1월에 설립되어 의류업, 어페러럭, 수출의복, 유통업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베이직하우스, 마인드브리지, jucy 주디의 3개의 직접 브랜드와 그 외에 라이선스 브랜드를 일부 운영하고 있음 대시 베이직하우스를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전향하였으며 미카이브를 온라인 브랜드로 런칭, 자사 브랜드 통합 온라인 몰티비에이치 샵을 운영 더 엣지와 타하리에 위탁 판매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임대 수익 및 원슬래시 부자드 판매 수익에 부진해도 글로벌 의류 소비 개선으로 주시 주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패션 의류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판관위 부담 완화에도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하였으나 기타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 전년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였음 대시 중국 법인의 연결 제외 비효율 매장 구조 조정, 아쿠아스 큐덤과 계약을 통한 골프웨어 라인업, 주디 주시의 매장 확대, 온라인, 플랫폼 강화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2월 22일 12시 12분 기준, 장중, tbh 글로벌의 시가 총액은 37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tbh 글로벌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133위입니다. tbh 글로벌의 상장 주식 수는 2085만 6809주입니다. tbh 글로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tbh 글로벌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4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9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h은 0.8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2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h과 bps는 각각 0.64배 2,80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4번지억원, 마이너스 69억원, 5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74억원, 마이너스 308억원, 마이너스 196억원입니다. tbh 글로벌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3번지 96%이고 유보율은 424.2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22이며 전일 대비해서 31.74-1.2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3.31이며 전일 대비해서 10.11-1.2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bh 글로벌의 2023년 2월 22일 12시 1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803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06원보다 3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9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tbh 글로벌의 종가는 1,803원이며 주가가 tbh 글로벌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bh 글로벌의 종가는 1,803원이며 주가가 tbh 글로벌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tbh 글로벌은 거래량 4만 1,942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위증권에서 1만 2,055주, 메릴린치에서 6,240주, 삼성에서 3,821주, 키움증권에서 2,725주, nh투자증권에서 2,71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만 1,690주, 미래세증권에서 8,578주, 하위증권에서 8,042주, 하나증권에서 7,701흔세주, 이베스트에서 1,82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09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111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tbh 글로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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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h 글로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